솔량기 오랜만에 우리 동료를 왔네 솔량기 오늘 여기서 저녁 먹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솔량기 솔량기 산채 정식 오리 황태 정식 잘하는데 겐치죽입니다 저쪽 저수지가 있네 뭔 저수지야 한 번 안 가봤는데 진천에 이따가서 어머머 소량기 잘해놨네 가끔 오는 집인데 전문 전문 전 통과 주문 뭐를 먹을까나 잠깐만 저기에 있었는데 오리 반말 오리도 반말 네 네 우리 반말 우리 반말 우리 반말 우리 반말 우리 반말 앞치마 네 네 아 이게 개인별로 나오네요 일단은 기본 세팅입니다 기본 세팅 이니까 내게야 소베리 네 잘 익은거 하나를 말하라 여야 되는거 아냐 으음 문많 네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한잼 싸서 배불렸네 이제 쉽게 배부려 먹고 돌아갑니다 역시 이쪽 길이 있고 이쪽에 주차장이 있고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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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